안녕하세요 장훈입니다 이따가 함께 가자고 꽃길을 끊어보자 여쭙하렴 니가 흠해지고 달지니는 희망했어서 처음에 맘 뿐이 희망했고 이제라도 안기면 희망했고 시발도랑 봐주세요 희망했고 고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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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고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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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감사합니다 싱오오오 저 꿈에 나오는 시대 이제라도 아크리 시발 먼저 주세요 아깝니다 그 길은 못 갑니다 그 길은 못 갑니다 다시는 모두 모르는 거 그 길은 못 갑니다 그 길은 못 갑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안무한 고추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? 더 크게 즐거우셨나요? 네 많이 즐거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미리 안무는 다른 일로는 여러 번 와봤습니다만 고추축제는 이번에 처음 와봤는데요 너무나 좋은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주시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조금 더 흥겹게 같이 박수치면서 노래하면서 춤도 추실 수 있는 그런 곡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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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부탁드립니다